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걱정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중년이든 논의든 간에 그런 일을 한 번도 걱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그런 문제를 걱정하게 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전면 중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불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정시작전권 조기해수, 지소미아 파기,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지속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대화를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국민들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전개에 관심을 갖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주의깊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임 주미대사의 부임입니다 이수혁 시민 주미대사가 아그레왕을 받는 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내구 사정을 속속히 알 수 없는 국민으로서는 미국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인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수혁 대사 이전에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그야말로 반미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혁 주민대사가 취임 일주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는 70년의 풍상이 고스란히 얼굴에 곱게 내려앉은 한 외교관을 지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나온 그의 발언은 현실주의자적 시각을 갖고 한미관계를 끌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일단의 안도감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의 발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사의 발언 가운데 두 가지의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중심 외교 친북이란 표현은 문재인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걸어온 외교 정책이자 한미관계를 대표하는 표현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 기차 연결 사업을 추진해서 미국 쪽으로부터 핀잔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건강상 관광을 허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일인 12월 23일을 앞두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과감없이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와싱턴의 분위기를 청와대 그대로 직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협의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현지에 부임한 대사가 정확하게 미국 측의 입장을 직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언하는 인물들이 드문 문재인 정부에서 주미대사의 이 발언은 안도감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안보 지형도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입니다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현재의 변화는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섬세하고 주의깊은 접근과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별히 조심스럽고 주의깊은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세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쓴 지정학 전문가인 피트 자이아는 동북과 역할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장은 한국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때다 첫 번째 그의 질문은 에너지와 농업에서 작업자족 체제를 이룬 미국은 세계 질서의 유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2, 3년 내 국제 무역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 가운데 한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이 현재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거사를 넘어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다 자이안 씨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주장은 동북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 중국 경제의 붕괴, 일본의 동아시아 최강자 등극입니다 한국이 직면하게 된 미래상에 대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 주도 질서의 주요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의 미래는 지극히 불확실하다 미국의 안보 역할 태조, 자유무역 질성 붕괴, 에너지 수입천 단절 등의 환경과 한국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도널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의 가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부은 정상 간 대화도 북한이 대륙한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고 핵을 보유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유력한 가슬로 받아들이고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참조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외교 노선을 펼쳐야 된다는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미관계가 70년 동안 내려온 것처럼 지금까지와 같이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은 상수 정해진 값이 아니고 변수 변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는 위태위태한 시대를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우리 중심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한 번 더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우리가 현명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rela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